여기가 전 세계에서 스파이 밀도가 제일 높은 데라던데? 북한을 코앞에 두고 007? 미션인 카소블 이건 또 무슨 개X야! 하면 안 되냐? 이 바닥에선 정보 없이 남을도 못해 뭐야 이거? 너 센터에서 보낸 프락트지? 아까 나중에 그냥 얘기해 보자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전쟁은 이제 시작된다 이제 시작된다 이제 시작된다 지금 시작된다 지금 시작된다 나의 시작된다 다행히